안녕하세요. 하늘TV의 의정부 하늘 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도령님 이번 영상은 2024년 미리 보는 소띠음새 영상입니다. 네, 우리 소띠 여러분들 개미년도 무탈이 잘 보내셨는가요? 우리 소띠 여러분들은 좀 의도하지 않은 부분들이 올해 2023년 개미년에 많았을 거예요. 여기저기 그냥 흘러간 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결과적인 부분에서는 나쁘지 않지 않았나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갑집년에는 주체성을 가지고 이것저것 활동을 하게 되는 부분들이 좀 많이 들어오는데 이때는 이제 일단은 우리 소띠 여러분들 좀 처세를 좀 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응급사항이 펼쳐질 때 내가 얼마만큼 순발력 있게 잘 대처를 하느냐에 따라서 내년에 이제 성패가 자주 유지가 되는 형국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급작스러운 일들이 계획하지 않았던 일들이 많이 펼쳐지게 된다는 거니까 참고하셨으면 하고 그래서 결과적인 부분에서는 우리 소띠 여러분들이 잘 대처를 해나가는 것으로 보여요. 그냥 이렇게 큰 플랜 없이 즉각적으로 딱딱딱 대처하더라도 좋은 결과가 딱딱딱 박히는 형국이다라고 말씀하시니 그런 부분에서는 나쁘지 않긴 한데 사람이 항상 내가 계획하지 않던 일들이 급작스럽게 생긴다는 거는 아무리 결과가 좋게 펼쳐지더라도 마음을 좀 졸이는 일이 되지 않을까라고 사료가 됩니다. 아무래도 내년 같은 경우는 좀 십이, 구설, 잡음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부분들이 안 생길 수는 없어요. 내가 그런 일들이 많은 만큼 사람들하고 급작스럽게 부딪히고 걱정이 되고 고민되는 일들이 많이 펼쳐지게 되긴 하거든요. 이 부분들을 잘 잡아 나갈 수 있을 거라 사료가 되니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하지만 긴장 상태를 항상 좀 유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잠깐! 한여도령이 댓글 이벤트를 마련했습니다. 영상 댓글에다가 소원을 적어주세요. 영상 마지막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제발! 가장 먼저 말씀드릴 때는요. 97년생 정축생 우리 섯띠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정축생 섯띠 여러분들, 섯띠 여러분들 중에 제일 좋아요. 응급사항이 펼쳐져도 지혜롭게 잘 대처를 하는 부분으로 보여요. 특히나 내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제일 많이 들을 수 있는 해냐면 너 보기보다 달라졌다. 너 이런 애 아니었잖아. 왜 그래? 긍정성 있게. 내가 원래 보여주던 모습하고 다른 모습을 많이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의 말을 듣고 열심히 공부를 하는 그런 경우로 자기가 주변의 평판이라든지 그런 위세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대처를 잘해서 마치 다른 사람이 되는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해가 되려면 아무래도 내가 그 전에 해왔던 일들에 대해서는 가감하게 안 된다는 생각하는 분들은 포기를 해야겠죠. 그리고 내가 해야 되는 부분에는 진취적으로 다가와야 될 것이고 근데 이런 것들을 격언이나 조언을 듣지 않아도 스스로 잘 헤쳐나가는 형국으로 보이니까 잘 참고하셔가지고 크게 거듭날 수 있는 우리 정축생 소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말씀드릴 때는요. 85년생 울축생 소띠 여러분들입니다. 울축생 소띠 여러분들은 내년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마음가짐이 필요하냐면 흘러가는 대로 이렇게 살아도 한 판 저렇게 살아도 한 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바둑 용어인데요. 이렇게 떠도 저렇게 떠도 한 판이 떠진다. 그러니까 흘러가는 방향들은 비슷하다. 우리는 삶이 그렇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내년에 어설프게 내가 흘러가는 상황들을 어설프게 내가 제어를 하려고 하면 마치 초원에 있는 말을 내가 어설프게 울타리를 지어가지고 가두려고 하다가 이 말들이 울타리를 뛰어넘어가지고 내가 계획했던 일들이 다 무산이 되는 형태로 흘러가거든요. 내년에는 큰 계획 없이 플랜 없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잘 대처하고 순응하면 살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괜히 어설프게 뭔가 플랜을 많이 짜는 그림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들이 울타리를 넘어가지고 제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가지고 일사들이 많이 그릇댐을 많이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특히나 지금 뭐 가정을 이루고 계신 분들 직장 생활을 다니고 계신 분들 직장이라는 울타리, 가정이라는 울타리 친구 지인이라는 울타리 이 관계가 변동수가 많이 생길 수 있는 형태라는 거죠. 어설프게 내가 하려고 했다가는 부부관계에서도 배우자를 어설프게 내 뜻대로 하려고 하다가는 크게 싸움이 난다는 꼴이에요. 참고하셔가지고 내년에 최대한 이런 탈 없이 순응하셔가지고 무탈이 흘러가시기를 기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말씀드릴 때는요. 내년 73년생들, 개축생 소띠 여러분들입니다. 요즘에 그 서울의 봄인가? 그 예전 광주 사건 관련된 영화가 많죠. 정치적인 이야기는 아니고 우리 소띠 여러분들이 내년에 그러한 운기입니다. 쿠데타가 일어나는 운기예요. 그래서 일상의 일탈이라고 해야 되나? 평소에 내가 하지 않았던 일들에 대한 과감한 도전이라고 해야 되나? 굉장히 진취적으로 뭔가 다양한 일사들이 헤쳐나가는 해요. 근데 마치 주변에서 보기엔 쿠데타도 그렇잖아요. 성공을 하면 개혁이고 실패하면 쿠데타잖아요. 주변에서 옆에서 볼 때는 쿠데타예요. 내가 볼 때는 개혁이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걱정과 근심을 많이 살 수 있는데 나는 자신감을 헤쳐나가는 행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으니 다만 그래도 주변 사람들의 그런 부분들을 돌보면서 진행을 해나가라. 나중에 시간이 가야 이해를 할 수 있고 이해를 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챙겨갈 수는 없겠지만 이러한 일만의 과정에서 주변 사람들의 뭔가 충격이라든지 쇼크를 조금 신경을 쓰면서 행보를 하신다면은 괜찮은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사료가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때는요. 61년생 신축생 소띠 여러분들입니다. 아 우리 신축생 소띠 여러분들 지금 말년에 굉장히 좋은 명예의 운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큰 뭔가 감투를 쓰는 일 회장이 되는 일 당선이 되는 일 당첨이 되는 일 뭐가 돼도 하나가 되지 않을까요? 지역구 의원이 된다거나 국회의원이 된다거나 마을의 이장이 된다거나 아니면 하다못해 아파트 동 관리 된다거나 당선이 되고 그런 일들이 있는 일에는 앞장 서십시오. 내가 큰 감투를 쓰고 큰 명예를 쓸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다라고 사료가 됩니다. 근데 이게 자연스럽게 될 거예요. 주변에서 추모를 하는 세력들을 생각하고 인연들이 생길 거고 동료들, 식구들이 생길 겁니다. 근데 다만 조금 걱정이 되는 거는 식구가 늘어나는 만큼 내가 책임져야 될 일들이 많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편안한 일상과는 거리가 많을 거예요. 내가 굉장히 바쁠 것이고 부담도 많이 될 것이고 하지만 잘 헤쳐나갈 수 있는 해다라고 사료가 되니 뭔가 이렇게 내가 추대되는 상황이 생기면 자신감을 가지시고 앞장 서가지고 많은 이들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해가 되시기를 기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하늘의 두려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제발 자 오늘은 소띠 여러분들 살펴보았어요. 뭐 좀 우여곡절이 많았다. 많을 거다라고 말씀드린 것들에 비해서는 그래도 큰 일사들을 굵직굵직하게 잘 헤쳐나가는 것으로 많이 보였어요. 실현과 고난 없이는 성장할 수 없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딱 내년에 소띠 여러분들을 위한 말이 아닐까 사료가 됩니다. 여러가지 일사들이 많이 펼쳐지겠지만 나를 꺾지 못하는 고통은 어쩔 수 없이 나를 성장시킬 뿐이다. 라는 소띠 여러분들 이런 격언들을 생각하시면서 무탈을 잘 헤쳐나가셔서 좋은 결과들만이 성취할 수 있는 뜻깊은 2024년 값진 여행이 되기를 하늘의 두려움도 열심히 기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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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